1. 내 아들아 지혜를 얻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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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목표요 지혜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호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 그건 어떤 것인지를 자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로 몇 가지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호를 경외하는 것 그것은 바로 생명의 셈이 된다라고 자문 14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문 19장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한다 우리는 우리의 아들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참 지혜로운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데 그 지혜로운 자녀는 다르게 표현하면 요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요호와를 그의 삶의 목표 삼고 요호와를 최고의 자기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삶이 우리가 안고 일어서는 모든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계획하는 일들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냐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 상태를 보고 요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호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내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영역에서만 적용되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통용되어지지만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직장 속에서는 그 직장이 말하고 있는 직장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하고 있는 그 삶의 방식이 세상의 경영원리들이 세상 속에서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까지 들어와서 교회의 일들마저도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고 세상이 경영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해 갈 때가 가끔씩 안타까운 소식들을 들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지혜, 요호를 경외하는 지혜는 성경 안에서만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교회 안에서 신앙의 영역뿐만 아니라 전 삶의 영역의 완전한 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꺼리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지금 매일 성경으로 목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말씀해 보면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형제의 것이 잃어져 있는 것을 볼 때 제가 그 말씀을 목상하면서 참 힘겨웠습니다 과연 이 말씀을 오늘날 적용할 수 있을까 누군가의 형제의 물건이 잊어져 있습니다 길에 버려져 있습니다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잃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그건 가져오면 안 됩니다 오늘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두면 언젠가 주인이 와서 찾아갈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건 못 본 척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못 본 척하지 말고 그 물건을 형제가 찾아올 때까지 우리가 보관하고 있었다가 혹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면 그 주인이 올 때까지 그것을 잘 지키고 보관해 주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지혜를 이런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의 삶의 양식을 과연 우리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이게 적용 가능한가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오늘 자문에 말하는 요호와 경유의 지혜는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어지는 지혜가 아니라 교회의 믿음의 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완전한 지혜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문이라고 하는 것을 몇 번을 통해서 배워왔지 않습니까 저도 설교 부탁을 받고 주일 오후에 자문 설교하셨던 분들 홈페이지에 올라와서 들을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은 들었습니다 자문이 무엇인가 송영목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자문의 잠자가 무슨 잠자라고요? 네, 반을 잠 마치 그것은 침을 찌르는 것처럼 우리 아픈 부분들, 우리의 꼭 필요한 부분들 콕콕 찍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네, 바로 우리의 무뎌져 있는 시각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오경의 말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들을 내가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긴 하지만 그러나 내 삶의 영역에서는 그런 요호와 경예를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방식을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인가 보면 여전히 똑같은 삶의 행보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 자세를 바라보면서 순간순간마다 바늘처럼 침처럼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자문의 말씀이다 이렇게 한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 자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어의 표현의 말씀은 바로 마실레라고 하는 표현은 마샬이라고 하는 속담, 비유, 격언들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격언들을 많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격언들 제가 하나 적어봤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요즘은 청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백지장 맞들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찢어진다, 맞들지 말고 지 혼자 들도록 감아두라 이게 속담과 격언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 자문의 이야기는 속담들로, 격언들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성경을 읽어가는 방식들, 해석하는 방식들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성경을 해석해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본문이 어떤 문맥 안에 있는지 문맥을 잘 살피고 문맥 속에서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경에는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 말씀만 해도 역사적 상황과 배경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자문의 말씀은 역사적 상황과 배경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성을 잘 정확하게 읽어낼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 이 자문의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자문 27장의 말씀은 얼마 전에 마 목사님 오셔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바로 자문에서 말하는 두 번째 개별 자문 묶음집이다 개별 자문 모음집이다 라고 하는 25장부터 29장에 있는 그 가운데 한 장인 27장의 말씀들을 읽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이 개별 자문 중에 하나인 이 자문 27장을 읽어나가면서 내 아들아 지혜를 얻어라 라고 하는 이 요아 경외의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일상의 삶의 영역 속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이것의 상황을 모릅니다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해도 괜찮을까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본문이 자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여겨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자문은 자문의 성격이 우리에게 그런 적용을 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에서 하시는 어머니의 삶 속에서 아들의 생활 속에서 직장인의 생활 속에서 직장을 운영해가는 경영자의 입장에서 아니면 직장 속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의 입장에서 정말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일을 결정하든지 간에 그 중심에 요호와 경회라고 하는 이 지혜를 잊어버리지 않냐고 요호와께서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대화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역사적인 우리의 개인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지금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요호를 경회한다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내가 이 지점에서 어떻게 행보를 하는 것이 요호를 경회하는 사람의 합당한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점검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도님들 저는 자문의 말씀을 읽게 하는 것을 젊을 때라고 하는 것은 20대였습니다 그때 처음 배웠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최광수라는 선생님이신데요 지금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계신 분이십니다 이분 내비게이터에서 저를 가르쳐 주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매일매일 요일별로 자문을 한 장씩 한 장씩 읽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0편에 기도를 하면서 10편은 150편이니까 하루에 5편씩 요일 곱하기 5 해서 오늘은 7일이니까 7 곱하기 5 하면 35 그래서 31장부터 35장까지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10편 5편 자문 한 장의 일들을 매일매일 읽는 연습들을 대학교를 다니면서부터 그 선생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배움이 제게의 어른 같은 그런 모습들을 갖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함께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청도님들에게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자문의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그 자문의 말씀은 그야말로 오경의 이야기들 복 있는 사람들 요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가 요하 경외하며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이야기가 녹아있는 것이 바로 자문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자문 27장 1절 말씀임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문 27장 1절 말씀임입니다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함께 이 말씀들을 묵상해 가면서 함께 설교 시간에 저와 같이 생각해 가시면서 요하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 그 요하 경외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자문 27장에서 두 가지 이야기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2절에 있는 말씀하고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타인이 너를 칭찬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라 외인이 너를 칭찬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라 뭘 하지 말라는 거죠? 칭찬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여기 칭찬한다는 단어하고 자랑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일 일에 대해서 스스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내가 수고한 이 수고의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질 것인지를 스스로 과신하고 자랑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한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 알리게 되어지는 칭찬하는 다르게 표현하면 자화자찬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한 일 우리는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잘 정리돼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성교단체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알려라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일의 결과를 사람들에게 알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7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그리고는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오늘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일을 걱정하고 내일 내가 오늘 한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지 자신의 수고한 그 수고의 결과를 본인이 누리게 되어질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교만함이요 우리의 무지함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이후에 오늘 함께 우리가 모임을 맞추고 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일 일까지 우리가 염려하고 살아가고 내일 일을 대해서 내가 한 이 삶의 수고를 통해서 내일을 볼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 자랑하지 마라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오늘 일로 주님 앞에 마지막 서는 삶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영역의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이것은 바로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하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 중에 하나를 오늘 27장 1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 자랑하지 말고 왜냐하면 오늘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 주님 내게 맡기신 일인 줄 알고 주님 그 일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오늘 호흡하고 주님 앞에 서게 할 마지막 일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그 일에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인 줄 알고 죽게 하듯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섬겸을 요하를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보다 다른 일이 주어지면 더 잘할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나 이 일을 조금 벗어날 수 있습니까?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하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주님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죽게 해서 나를 두셨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은 삶의 자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곳으로 나를 이끄셨고 주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신뢰하고 살아간다면 오늘 내게 맡겨진 그 일 그 일에 죽게 하듯 요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이 이 일들을 이후에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소 4장 1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13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소 4장 13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이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내일 이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 어쩌면 내일 이를 자랑한다고 하는 이기라고 우리가 기억해 구별해야 되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준비하는 일입니다 내일 이를 자랑하면서 내일의 삶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과 다르게 내일의 삶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을 준비하는 것은 또 다른 삶의 영역이겠죠 요하를 경유하는 우리가 내일을 준비해야 될 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삶을 마치고 주 앞에 서게 되는 날 그날을 날마다 예비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마가복음의 말씀들을 묵상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너희는 깨어있으라고 깨어있어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들을 우리는 묵상해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 아들이 남자애인데요 간호사입니다 간호사인데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면접을 보면서 면접관이 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병원에 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내 아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면 가고 하나님의 뜻이면 못 갈 것 같습니다 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병원에서 떨어졌습니다 면접에서 제가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참 미련하다 저를 맡겨주시기만 하면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라고 그렇게 아들에게 웃으면서 농담쪼로 핀잔을 주면서 말했던 그 제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들에게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아들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간호과에 와서 공부하게 하신 네가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이 병원에 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라 하지 않으시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한 일 이야기였는데 저는 달랐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를 경유하고 계십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다라면 왜 나에게 이런 삶이 이런 참 안타까운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까 싶은 일들이 우리에게 가끔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언제나 이 일을 저에게서 좀 거두고 가시겠습니까 제 삶의 이 고통스러운 순간을 주님 언제나 벗어나게 하시겠습니까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경유의 이 지혜를 얻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를 경유한다는 것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의 내일을 결정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하고 겸손하게 오늘 주어진 일 오늘 맡겨진 그 일에 주님 앞에 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삶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호를 경유하는 자는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어떤 일을 우리는 칭찬해야 할까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며 하나님 백성이 자랑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여호를 경유하는 이의 자랑이 무엇이야 할 것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우서 11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인데 내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한 일 나의 수고와 내 삶의 족적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득불 나의 약함을 자랑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 말입니다 갈라디어스 6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박이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요하를 경유하며 성경적 지혜를 가진 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나의 삶을 살게 하셨음을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하를 경유하는 삶 그것은 내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허락하신 내 그 삶의 순간 속에서 나의 약함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납니다 또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2절 말씀해 보니까 타인들이 외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이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이 참 생명이구나 내가 가야 될 지혜로운 삶이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이오 예수의 복음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해야 될 것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목표하고 살아가는지를 알도록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사랑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요하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일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다면 또 한 가지는 바로 사랑과 거짓을 분별하는 삶입니다 집에서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보면 가끔 결론은 어떻게 나게 되어집니까 다음부터는 아이들하고 말하지 말자 조언을 한다고 했는데 부모가 걱정이 돼서 했는데 잘 해보려고 했던 그 일이 오히려 더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했던 그 일들이 의견에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이상하게 끝이 생각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끝나버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대화하는 것 말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어지죠 오늘 27장 말씀해 보면 5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은이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압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구절은 제가 읽습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거니와 친구의 충성된 권고는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사랑과 거짓, 참과 거짓을 분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맞춤의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6절 말씀해 보니까 친구의 그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압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의 표현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이 오늘 5절 말씀과 6절 말씀과 9절 말씀해 보면 그 사랑의 입맞춤이 형태가 다른 모양으로도 드러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그 친구의 아픈 책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세번역으로 한번 봤습니다 그렇게 봤더니만 이 세번역으로는 친구의 책망은 아파도 진심에서 나온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친구의 책망을 들으면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면책을 할 때 그 면책이 바로 내 얼굴 앞에서 드러내 놓고 나를 꾸짖는 것입니다 뒤에 가서 이렇궁 저렇궁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얼굴 앞에서 내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드러내 놓고 꾸짖는 사람 그 사람 앞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그런데 여기 5절 말씀해 보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은이라 라고 말하는 5절과 6절 말씀에 이 면책과 친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에 히브리오 성경에는 사랑하다 라고 하는 단어가 드러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 얼굴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하고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 때문에 서로를 굉장히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내 아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른 아이라면 모르겠지만 남의 아이라면 그때도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나 내 아이 우리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의 얼굴을 대놓고 드러내 놓고 꾸짖는 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면책은 이 이야기를 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싶어서 사랑은 하지만 말하지 않는 그 숨은 사랑보다 더 나은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그 입맞춤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내는데 그 표현이 때로는 면책일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 사람이 하는 그 책망이 그 권고를 내가 들을 때 마음에 굉장히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여기 책망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심하게 상하게 때리는 것입니다 잠원 20장 30절 말씀에 똑같은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책망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상하게 때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친구의 아픈 책망이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은 그 친구의 책망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함으로 면책함으로 충고하는 그 책망을 듣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힘겨워서 아파가지고 견딜 수 없는 지경이 일어날 때도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친구의 충성된 권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친구 역시 사랑하다라고 하는 단어로도 해석되어지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 때로는 충고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충성된 충고가 있고 친구의 아픈 책망과 얼굴에 드러내 놓고 하는 그런 면책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는데 그 표현이 우리에게는 때로 나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표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해하려고 하는 나를 미워하고 있는 그 거짓 의도를 가지고서도 입맞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보니까 원수의 잦은 입맞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원수의 입맞춤을 이미 우리는 마가보고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묵상해 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그의 입술을 계속해서 부비되고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신호로 삼았던 악한 거짓을 감추어 둔 입맞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과 거짓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참 불편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인지 나를 미워하는 입맞춤인지 분별해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를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면책하고 충고하고 때로는 책망하는 그 일들이 오해를 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다툼의 현상과 함께 일어날 때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돌, 모래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무게가 참 크진 않지만 무게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노는 이 돌보다 더 무겁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보다, 분은 잔인합니다 분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인간의 인간다움이 참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이런 표현들 가끔씩 쓰잖아요 진절이 진다, 진절이 난다 나는 그 사람이 하는 그 일들을 보면서 너무 끔찍해가지고 몸의 떨림들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잔인함의 모습인 거죠 사랑함으로 하는 일인데 가끔씩은 우리가 이 사랑으로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면책하고 충고하고 책망하는 그 일이 분노로 현상으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절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투기 앞에서는 분노마저도 분노가 잔인하고 창수처럼 모든 것을 한 번에 수고한 모든 것을 다 휩쓸어갈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것은 바로 투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투기라고 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우리가 묵상에 왔던 마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다라고 하는 그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질투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문 말씀에도 14장 30절에 이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섞게 한다 분노와 투기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사랑을 드러내며 면책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면책과 다툼을 구별하기라는 것 사실은 면책과 다툼을 구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숨은 사랑으로 달게 수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다툼으로 이해되어지고 상처만 남길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여 무슨 말을 할 때 그 사랑의 책망이 아니라 다툼이 될까 우리는 참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바로 요호와 경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책망과 다툼 사이를 오가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감정 생활들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불편함, 불편함, 다름이 다툼으로 이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분노와 투기로 퇴색되어져 버리는 그런 우리의 사랑이 분노와 투기로 퇴색되어져 버리는 그런 슬픈 현실 마련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 그 사랑으로 인해서 대립과 다툼으로 끝나버리는 안타까운 경우 말입니다 바로 이때 요호와의 경혜라고 하는 이 지혜가 작동된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사랑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를 향해서 숨은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충성스러운 충직으로 기름보다 더 아름다운 것들을 그에게 주려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호를 경혜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우리는 지금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나의 사랑하는 감정을 조금 이해했으면 좋겠다 싶은 일을 드러날 그 순간에도 바로 요호와의 경혜의 모습은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경우를 통해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하실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요호와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고 요호를 경혜한다면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조금 바꾸고 싶지만 정말 사랑해서 하는 일이지만 그도 역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형제임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때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을 감정을 표현해내는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투기와 이 모습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요호와 경혜를 잊어버리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분노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상쇄시켜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로마스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적 우리는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로마스 14장 1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사랑함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함으로 하는 그 일인데 혹 그 일이 내 형제를 음식으로 인하여 망하게 하는 그 형제로 하여금 힘겹게 시험에 들게 무너지게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애한다면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보내주신 이로 그를 받아들이고 그의 말을 달게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숨은 면책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얻도록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내게 와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는 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셨다면 나를 사랑하는 이의 그 책망, 면책, 충보를 받았을 때 가져야 되는 여호와 경애의 지혜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 순간에는 우리의 마음이 아프겠지만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사를 통해서 면책과 책망을 할 때에는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신명기 말씀에 보면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아비와 자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묵상했던 말씀이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신명기 21장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부터 21절 말씀 찾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올 승문에 이르러 그 승업 장노들에게 나아가서 그 승업 장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승업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 듣고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권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모님이 그를 하고 우리에게 어른들 교회 안에서는 장노들 또 교회 안에 목사님들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때로는 면책하고 책망하고 충고하고 있을 그때 함께 그 문제를 두고 서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힘서 하나 되기를 힘서가는 그런 우리 대천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호와 경외하기를 경험하는 그런 성도 말입니다 대천교회는 아마 부산 지역에서 또 한국성서윤연의 역사 속에 살아있는 전설적인 교회가 바로 대천교회입니다 지역 교회와 함께 성교단체 운동들을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줬던 교회가 대천교회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묵상하는 교회 소개하라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교회가 대천교회입니다 묵상 나눔이 있고 묵상설교가 있고 함께 온 성도들이 주일 예배 이후에도 여기저기 삼삼오여 모여서 묵상하는 교회 말입니다 큐티책을 펴놓고 함께 읽고 묵상하는 그 경건의 삶이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가는 요하 경혜의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대천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 waited